치약껀 먹을까? 치약껀? 치약껀? 앉아 절대 너무 귀여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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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야 아퍼 에이 자식들아 그래 똥은 아니야 애들도 똑같아 배변 똥 다 가네 아이고 쟤는 저희가 더 깨끗하다고 느끼나? 어 위험하다 룰루 룰루 제가 좀 욕심이 많구나 아 앉아 가겠다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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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걸 주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오래 씹어먹을 걸 주면 안 돼요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간식을 주는 것도 뭐 별로기는 한데 스트레스 받는데 저 그러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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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야 똥 싸워서 뭔 자식들이라서 그냥 아 미치겠다 괜찮아 봐봐 괜찮아 룰루 너 이리 와 룰루 같은 경우는 제일 성격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집 전체적으로 1위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가 아닐까 자기가 불만이면 다 모든 걸 짓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룰루 저렇게 일곱 마리까지 하면 저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잠깐만 딱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있기 그럼요